안녕하세요 칼이 칼 비지 도겸입니다 우리 어디 가고 있죠? 음악 중심 MC하러 갑니다 오늘 우리 왕왕즈죠? 왕크니까 왕귀였다 왕크 왕귀 처음이 아니죠? 아니죠 세 번째죠 이 정도면 그냥 내가 MC할게요 좋아요 저는 오늘 잔이 형이랑 저번이랑은 또 다른 케미를 보여주고 싶어요 아 진짜요? 그런 각오로 그렇죠 어떤 각오로 어떤 각오로 새로운 케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로페셔널이잖아요 여러 번 같이 해봤잖아요 아 프로페셔널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놀래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한번 제가 오늘 놀래킬 거예요?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번 오늘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아웃핏은 어떻게 돼요? 오늘의 아웃핏 오늘은 청바지에 티에 후디인데요 꾸안꾸네요? 네 꾸안꾸 정우 씨는요? 저는 오늘 아무래도 형이 카라칼이고 제가 더그를 맡고 있다 보니까 네네 라브라 더 리트리버 저랑 옷을 입고 왔어요 아 귀엽네요 네 비슷하죠? 또 오늘 많은 시즈니분들이 오신단 말이죠 그 시즈니분들에게 또 많은 행복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오 행복을 선사하겠다 좋은 각오네요 방송국에서 다시 만나요? 그럽시다 왕왕 베지 덕 아머 베지 덕 아머 베지 덕 아니 자리 씨 네 오늘 사파리 투어에서 어떤 동물들을 만나볼 수 있나요? 아 귀 베지 덕 우리 바쁘게 움직여볼까요? 또 제 전문이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다 봤어요? 이거 베지 덕이랑 카라칼 동물 봤지 너무 웃기던데? 동물 본 적 없어? 카라칼은 그냥 똑같이 생기셨어 아 그래요? 동물 잘생기는 고양이 카라칼 난 잘 맞더라고 진짜로 오 진짜 낳았다 진짜로 잘 맞더라고 진짜 낳았다 아 근데 진짜 제가 오면서도 형한테 말할 거 같아요 근데 그래서 형이랑 해서 너무 편한다고 그니까 해주셔가지고 지금 오늘 같이 너무 편한다고 아 언제나 불러주세요 토요일은 토요일은 제가 항상 교훈 올게요 어 물론? 어 이거 다 찍히고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저희 도재정의 초대장이 오픈되었습니다 박수 이렇게 열면 짠 NCT 도재정 런칭데이 2023 April Sunday 오후 7시고요 디토재정 런칭데이 여기 써있네 April 아 뭐야 아무튼 고급스러운 재질로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보시죠? 아름답지 않나? Perfume 오! 근데 진짜 여기서 향나요 여러분 초대장에서 향이 나요 대박이죠? 맛을 봐야 될게요 여기 있던 글자들이 다 사라졌어요 It's measure 그리고 강아지 또 이거를 제가 쟈니 형한테 줄 거예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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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대된 거야? invite you Thank you 맞지? Invite 응 향 나네 그치 안해서도 네 오늘 음악중심 또 우리 MC Caraca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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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파트너인 Caracal도 지금 여기 보이시면 연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어때요? 잘할 수 있겠어요? 당연하죠 뒤에 옆에 전구가 있는데 못하겠어요 머리가 상당히 많이 길렀네요 네네네 오늘 심지어 뒷머리 조금 자른 거예요 오늘 좀 잘랐고 근황도 한번 알려주세요 근황이요 요즘 운동을 이틀에 한 번씩 하는 목표를 두고 있고요 만들고 있나요? 그냥 만들기다 보다 유지죠 유지 그리고 건강 건강 헬스테이 운동을 하시고 또 다른 거 또 뭐하세요? 저 음악 만들어요 오 음악을 홈 레코딩 예스 어떤 음악 만드세요? 요즘은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있답니다 시도 네 지금 환절기여서 목이 사실 상태가 좋진 않은데 네 그러니까 차를 마시고 그럼 어떡해 오늘의 TMI 차를 마시고 혼나야 돼 그쵸? 혼나야죠 혼나야죠 아프면 되냐고 관리하라고 이렇게 혼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프지 말아요 목을 좀 셔둬야 이따가 또 좋은 컨디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찬이 형이랑 오늘의 케미도 정말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왕크니까 왕귀엽다 아 미쳤다 제가 지금 머리띠를 귀여워 사실 민망하긴 한데 아 귀여워 왜냐면은 음중 하면은 오다가다 이제 많은 분들을 뵌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 앞에서 이렇게 머리띠를 하고 있는 거 자체가 그분들이 부러워할 수도 있어 아 부러워하나요? 그럴 수 있죠? 이런 거는 펀뻔하게 가는 거죠 펀뻔하게 가는 거죠 오케이 저희가 오늘 펀뻔하고 펀뻔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뻔 앤 펀뻔 펀뻔 앤 펀뻔 펀뻔 앤 펀뻔 여러분도 오늘 하루 펀뻔 앤 펀뻔하게 이제 곧 생방송을 들어가요 어때요? 베지덕과 함께라면 긴장보다는 설레임이죠? 아이스크림 설레임 설레임 맛있죠? 아무튼 오늘 잔이 형과의 케미 만관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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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지금 스즈니 여러분들이랑 같이 있어요 저희는 언제나 함께입니다 항상 펀뻔 그리고 우리 사랑해요 하하하 제가 세일이 형 거 뺏으면 어떻게 해요? 아 순간 어 너무 귀 아른거려가지고 아무튼 오늘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안녕 안녕 바로 바로 알려줄게요 이게 향수 향수 맞는 것처럼 하면 돼요? 손목 위 천천히 갖고 오면 돼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어깨 왼쪽 어깨 다운 아 아 아 다음 그 상태로 오른손이 그 상태로 오면서 원 앤 원 투 앤 투 앤 쓰리 앤 드리 앤 포 앤 포 앤 남겨 남겨 두려 두려 헤이 헤이 오 오 두려 아 아 천시 오늘 하루 어땠어요? 아 너무 좋았고요 비스트 앤과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게 아 너무 좋아요 나는 마음이 땅대 아 형이랑 함께 나는 나는 마음이 평온했어 진짜로? 예스 고마워 아니 아니 오늘 형이랑 하면서 진짜 너무너무 뭔가 힐링했다고 해야 되나 아 마음이 편한 적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서 일하면서 힐링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기 쉽지 않은데 형과 함께해서 너무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왕완즈 케밍 괜찮았죠? 괜찮나요? 예스 앞으로도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다음에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형 응 한 번 해주세요 다른 말 필요 없고 마무리인단 이렇게 해야죠 왕크니까 왕 귀엽다 안녕 안녕